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생활 빌리뽀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색다르게 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거냐면 생활이라고 내 삶을 구성하는 생활의 영역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서 이걸로 그걸 기반으로 세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하여 구성된 우선순위에 맞게 내 가치관 지금 현재의 가치관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라고 정해진 삶의 우선순위에 맞게 사람은 생활의 루틴이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무엇을 중요시할 것인지 그래서 먼저 시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이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시간을 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관계가 중심이 된 생활 방식을 취해서 살겠죠 이렇게 생활의 영역은요 보금으로 얻게 되어진 새 생명의 삶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드러나는 영역이에요 이 생활의 영역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생명다운 그의 합당한 삶의 방식을 취하여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활의 영역에서 올바로 제대로 잡혀지지 않으면 사실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보금에 대해서 어 나 믿기로 했어요 어 나 보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 보금에 대해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는데 이전에 몰랐을 때의 생활 방식과 그리고 믿고 났다라고 하는 그 이후의 생활 방식이 달라진 게 없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제대로 부딪혀 본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하면 존재가 국적 바뀌는 것보다 더 큰 더 극단적인 변화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변화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보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 이전에 했었던 삶의 방식과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옮겨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동의가 되시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민을 간다 그러면 그 땅에서의 언어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동일하게 바뀐 생명이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생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생활하라 누구나 해줄 법한 도덕책에서 나오는 교훈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서 그냥 이런 얘기를 만약 해줄 법한 삶의 방식을 얘기해주면 이게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야? 착하게 살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부지런하기만 하면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도 부지런할 수 있거든요 부지런한 이유와 목적 성실하다면 성실한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린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열심을 내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싸움이 그래야 우리의 열정이 무의미하게 향방 없이 막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근거로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새 생명에 의하여서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보금을 몰랐을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딱 접하고 나니까 어? 나 이렇게 안 살아도 되네?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 없고 이렇게 목매어서 살 필요가 없었던 거네? 라는 걸 딱 깨뒀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에 대하여 자유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이젠 알게 되었다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으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묶여있던 것에 익숙해져서 묶여있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딱 거기에 갇혀있게 되어져서 그렇게 사고하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이걸 벗어나는 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근거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해방되었으니까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되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 번 건너보고 나면 아무 일도 없네? 어? 나 여기 넘어갈 수 있네? 이걸 발견할 수 있으니까 제발 거기서 얼찐거리고 고민만 하지 말고 한 걸음 좀 옮겨 놓으라고 어? 나 더 이상 막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네?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네? 내가 사람에 얽매일 필요가 없네?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거네? 이렇게 한 번 건너봐야 돼 순종해봐야 그 영광을 보는데 보고 나서 가겠다고 계속 거기에 붙들고 거기 그 경계선에 멈춰서 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지 않은 자다운 삶의 방식과 행동을 취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으로 난 풀렸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요 육체를 지배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데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될 것도 안 되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제대로 부딪혀 보지 않고 자꾸 안 된다 소리만 하니까 안 되는 게 불문율이 돼버렸어요 그게 정석이 돼버렸어 말은 자유하지만 실제로 우린 자유할 수 없어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요 계속 뭘 하려고 하냐면 난 안 돼 난 또 넘어질 거야 난 결국 안 바뀌어 또 관계의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음란의 영역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이 마음의 생각을 빼앗아서 결국은 육체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고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 이 사람이 엎어지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냐면 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해서 될 것도 안 되는 걸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같이 관 관점을 자유한 생명이 되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시 결단을 못해요 왜 매일매일 다시 결단을 못해요 수십 번 정도 똑같은 영역이 넘어지고 나면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엔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벌써 생각의 방향이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가지고 이번엔 스무 번이 넘어졌으니 스물한 번째도 넘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그 말은 또 기가 막히게 듣고 앉아있어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새 생명이 되었다 근데 누구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도요 잠원 23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진짜는 어디에 가 있냐 그 마음의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즉 생각의 영역이 무엇으로 들어차 있는지가 오늘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온통 들어차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 오늘 내가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있다면요 사람은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의해서요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먹고 싶을 때도요 어 나 살 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먹고 싶은 욕구도 컨트롤이 가능하죠 행동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마음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걸 못하는 게 짐승이고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 오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재밌게도 뭐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들어찬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생각의 영역을 새 생명의 삶에 합당한 것으로 들어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생각은요 정확하게 뭐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냐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가 무엇에 계속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오늘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정돈하고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생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주변 환경은 내가 정돈할 수 있다고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나요? 여기 번쩍번쩍하는 조명 달아놓고 EDM 틀어놓고 공부해요? 아니죠?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할 환경부터 만들잖아요 뭐 하려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생각의 영역을 공부로 집어넣으려고 방향대로 환경을 조성한다고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안 된다 소리하는 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이 중심이 되길 바라면요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들을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체 아니겠어요? 나 왜 이러지? 물을 이유가 없어요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대놓고 나 왜 이러나에 대한 질문을 해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반드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금방 금방 파악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승리를 다 보장해 놓으셨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나 강조하셨던 게 뭐냐 가서 그 땅에 음란한 문화를 냅두면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네한테 반드시 그게 너희가 보고 듣고 감각하는 기능으로 반드시 자극을 받게 되어 있어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빼앗아 버릴 유혹거리가 되니까 가자마자 뭐 해라? 그 문화부터 싹 쓸어버려라 들어가서 싹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내버려 뒀다가 무슨 일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새로운 우상 만들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가난한이 섬기던 우상 섬겼어요 마음 먹었으면요 마음 먹은 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주변 환경을 재구성하는 게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영역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마비시켜버려요 감정, 상황들 이런 걸로 막 갖다 몰아붙여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사육해요 짐승처럼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지?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까?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그거 자체가 되어버린 온통 이거예요 이거 아닌 주제가 있어요 고민의 주제 중에 생각할 시간을 좀 갖추라고 인생에 대한 좀 본질적인 고민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인 거예요 사단은 이걸 뺏겨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9가지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40에 쓰신다고 하면요 그거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거지 사람들과 일률 비교할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쓰시겠다고 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무 살에는 이미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학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고 하나님이 만약 쓰시려고 그러는데 난 널 마음부터 쓰려고 해서 마음부터 쓰신다 가장 정확하게 쓰여지는 거라고요 이게 뭐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부터 부르신 받고 사약했어요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40부터 80까지 그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기다렸던 모세의 마음 한번 상상해보라고 그런데 자신도 다 포기해버린 인생을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나이가 80이라면요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실 나이에 가장 적합한 나이가 80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어디 무슨 기준으로 늦었다 너무 빠르다 이거 누구 기준으로 누구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며 늦은 게 어디 있고 빠른 게 어디 있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지 내 상태 내 꼬라지가 어떻든지 주님이 그때 쓰시겠다고 하면 가장 적합한 그 일에 쓰실 가장 큰 제대로 된 준비가 됐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상도님들 중에서 80 이하? 전부 다 늦었다 뭐 이런 소리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80 이하는다 선배님들 이거 나이 제가 물론 제가 더 훨씬 후배이지만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나이가 뭐세요? 80이라니까요 80 그런 게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린 것과 나이 든 것과 상관없이 그때가 그 일에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늦었다 뭐 이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단다 이러면 결론이지 의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에 맞춰져서 살면 여러분이 투자한 인생 아깝지는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영광을 위해서 잘 먹이시면 잘 드세요 많이 먹으라고 안 먹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야 잘 먹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사는 목적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이런 이유도 아니라 사는 거라면 난 주를 위해 산다 내가 만약 죽어야 된다면 시간이 꼬박꼬박 다 채우고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나 주를 위하여 죽고 싶다 주님 때문에 죽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생각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에 자주 노출되어지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읽히든 읽히지 않든 재밌든 재밌지 않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자꾸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을 말씀으로 구성해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막 열정이 식었다 하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열정이 식은 게 열정이 식어갖고 말씀과 기도를 찾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서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에너지 공급원이 중단됐으니까 내가 식어가지고 아 이젠 기도할 힘도 없고요 아 말씀 볼 힘도 없어요 뭔 소리야 이게 말씀과 기도를 안 봐서 그렇게 된 거야 네 상태가 지금 성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느니 눈에 안 들어오니 성경 보지 마 기도실에 들어가도 기도도 안 되는데 기도하지 마 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숨 드시지 마 그럼 환경을 구성하라고 뭘 이렇게 조건을 따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의 부재는 반드시 어둠을 몰고 온다고 어둠이 드리웠다면 저와 여러분 왜 어둠이 드리웠는지 고민도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가 부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 힘을 제공해줄 공급이 끊겨졌기 때문에 식은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묵상 잘 안 되고 어려운 거 알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서툰 거 알아도 알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가시고 배울 수 있는 환경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힘드셔도 나와라 이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그럼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건드셨다면 그 마음이 말씀에 의하여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삶이 가능해지도록 환경을 정돈하셔야 돼요 그 삶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버리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결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끼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살아야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또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는 결단을 하자고 촉구하니까 마치 뭔가 없애고 정리하고 버리는 싸움을 싸우는 게 믿음의 싸움인 것처럼 생각이 드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그 은혜로 채워 넣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비우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면 아이템 창이 있잖아요 진짜 좋은 아이템을 찾았어 근데 여기에 그냥 아무나 때려잡으면 있을 수 있는 무슨 헌 장갑이 하나 들어있었어? 여기 너무 좋은 장갑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버려요 그 다음에 그거 주워서 채워 넣죠? 이거라고 목적 없이 비워 넣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비우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거 없이 자꾸 비우라고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넘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 버리는 게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자 그럼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정돈하고 영향을 받는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충족시켜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죄인의 삶에 더 익숙하게 반응하게 했었던 그 마음과 생각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 주변 환경들로부터 자 난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어서 주변을 채워놨어 근데 처음에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정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온통 내 머릿속은 다 성경이겠지? 주님이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찾아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삶을 구성해 놓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 기존의 주인인 것처럼 계속 내 삶의 영향을 행사해서 내 마음의 생각에 모든 초점이 다 거기로 가 있었던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안한 삶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 여기에 온통 주인인 것처럼 꿰차고 있었던 이 영역들이 마음과 생각들이 고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옛날엔 괜찮았는데 이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스윽하고 찾아 들어온다고 그 사단이 차례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왕좌가 위협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주도권을 누구에게 누구에게로 넘어가냐의 싸움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된 아쉬움을 갖다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의 싸움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계속 영향을 받고 규모 없이 살던 때에는 걸리지 않던 행동들이 행동에 제약이 걸리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냥 할 수 있었는데 말씀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좀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약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반응을 하면 자꾸 깨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에 의해서 막 깨어나는 거예요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주도권 놓고 싸울 때부터예요 그냥 성격 좀 뜯어고 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앉아도... 야 생각하니까 열받네 이 새끼고 야 너 내려와 네 자리 거기 아니야 그 자리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그냥 뭘 하나 하지 않고 뭘 못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했다면 이전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놈이 있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치열할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치열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원래 자기 자기인 것처럼 살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어떻게든 버티고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삶을 처음 취해서 살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거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나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해보던 것들을 시도하려고 할 때 어색하겠죠 그런데 주도권이 바뀌고 그 삶에 적응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인되어 살던 것이 익숙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도 적응해 나가고 이제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상한 게 아닌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질 거라고요 진로의 영역, 그 영역의 주님이 왕이 되시게 하셔야 돼요 돈의 영역, 그 영역의 주님이 왕이 되시게 해야 돼요 관계의 영역, 그 영역에서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모든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되실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실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주도권을 빼앗아서 주님 발 앞에 멸류관을 올려드리자고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의 왕이 되요 여행사도 한번 해 주 근 א참시 그러자 문어 문어 문어